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근심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건강수도 60 중반에 한번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극복을 하셨어요. 내가 어떤 심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큰 칼을 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식이기를 조금 넘기기는 했어요. 아차 싶은 이런 거를 병고라고 해주니까 병액을 조금 넘겼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날까지는 그냥 조금 편하고 어떤 강박 이거에서 또 노이로지, 또 스트레스, 거기에 또 사람 상대.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도 내가 어떤 내 장사, 내 사업, 내가 뭐를 해왔다 하더라도 크게 대성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바닥쳐서 완전 실패해.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실패수가.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살라다 보니 부러졌다. 이 소린 거야. 그쵸? 실패수도 보고 인생을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허망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낙이 일하고 비유장 맞추고 온 거 말고는 없어.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뒤돌아 보니 가정이라도 내가 지키고 내가 일을 하고 실패를 보면서 또 딛고 일어났던 건 가정이라도 지키라고 그리고 가정이라도 화목하라고 정말 그러고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웬 딴 사람들한테 유혹이 없고 내가 왜 막말로 놈고 솔직히 딴 여자 왜 안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을 거다? 아니요.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다가 살포시 올라오라고도 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조금 비쳤다 이런 소리야. 아버지도 끼가 있어요. 아버지가 홀려서 누구를 여자를 꼬시고 다녀서가 아니라 그게 사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 가서 죄송해요. 조강지천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척도 놔두라 뭐 이렇게 바깥으로 만나지는 사람도 놔두라 그런 팔자거든. 근데 뭐 이제 이 나이 왔는데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쵸? 그래도 내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점을 보시는 이유가 내 가족의 가정에 내 자식 때에서 장가를 못 간 사람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니까 일라면 뭐라고? 몇 남 몇 녀이에요? 여자가 둘 남자가 하나 그러면은 일남이 인형했네요. 근데 뭐 딸들이야 그렇다 쳐. 그리고 딸들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자식 중에서 하나가 덩그러니 그죠? 그리고 나이도 찼는데 홍기도 찼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거인지라 우리 아버지가 그거 걱정 말고는 솔직히 네 맞습니다. 다른 걱정이 그렇게 지금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걱정이 제일 먼저 앞을 쓰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아들이겠네 네 아들 장가 갈 수 있나요? 아들 장가 언제 갈까요? 이거 제가 궁금하시고 네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네 자 나이만 살짝 물어볼게요. 말띠입니다. 말띠 31살인가 네 이 아이 딴에는요 말띠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넘었어요. 아들 나이가 이제 4살 이제 중반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자니 솔직히 아버지 딴에도 손주도 보고 싶고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조금 더 우리 자식이 가정을 이루는 걸 보고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걸 조금 봐보고 내가 아프더라도 이제 내 나이가 금방금방 정말 70킬로로 달리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급한 거야. 벌써부터 걱정할 건 아닌데 얘가 진짜 온기가 살짝 지나가는 듯한데 조금만 더 넘기면 그럴 것 같은데 얘가 정말 장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같고 맞습니다. 저게 진짜 무슨 생각이 있나도 싶고 자기 일에만 열중을 하는 건가 그래 아직 나이가 있어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은 걱정하는 걸 걱정하셔야 될 건 맞아요. 왜냐면 못 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그렇다고 월등하게 잘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평균의 그 사주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볼 적에 근데 이 아이가 뭔가 가정을 꾸리려고 그거를 인해서 만나지는 인연 연분 연인 그렇게 여자친구겠죠 애인 이런 걸로 해서 좀 뭔가 있어서 소개도 오고 뭐도 오고 그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어 맞습니다. 글쎄 얘가 솔직히 여자는 있나 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저게 진짜 가다가 끝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버지가 지금 많이 들어온다 그죠 아들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 성공을 조금 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월등한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고 늦은 게 아니에요 어 이 아드님이 공부를 더 하려고 지금 장가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늦은 자리 매김 늦은 어떤 내 직장으로 해서 내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먹고 살아가는 데 조금 음 연애 운보단 이런 데 먹고 살아가는 그 운이 자리를 더 잡아야 된다는 그 운이 앞을 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내 자리 잡으면 내가 누구랑도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뭐 이렇게 그랬다고 아무도 여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소리는 안 나와요 어 근데 진지하진 않아요 말을 안 하니까요 진지하진 않아요 저 놈의 죄송해요 저 내 아들이지만 저 놈의 속을 모르겠어 맞습니다 어 그리고 뭐 말을 해서 니가 진행형인지 안 진행형인지 나라도 좀 말 한마디라도 해서 안심을 조금 시켜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내 혼자의 걱정인가 나 혼자의 괜히 염려인가 이런 게 조금 스러울 수도 있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괜히 또 사이가 안 좋아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말할 수 있나 기다리고 목 빼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내 여자가 안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적엔 그래도 인연의 연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평생 총각으로 평생 자기 혼자 살아갈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자리 잡는 중이에요 인생에 자리 잡고 나이에 자리 잡는 중입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정말 혹시라도 장가 못 가서 홀로 살까 봐 그렇게 못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대신 후반으로 이어질 겁니다 중반에 아무리 난리치고 누군가 온다 그래도 이혼이에요 그리고 헤어짐이에요 이별이에요 일찍 장가 갔다 그러면 이 사람 딸에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복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복 명 이거가 흐트러졌어요 그러니 손주 자식 못 보진 않아요 대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혼자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되게 센 아이예요 속이 엄청 깊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또 죄송해요 자기 잘난 맛도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잘난 맛도 있어서 특별히 누구랑 막 다른 애들처럼 다른 이혼아이에 철없이 굴지 않아요 아버지 눈에는 철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근데 자리 잡는 중이에요 그 자리가 잡혀야 자기가 장가를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제가 아들을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거든요 밖으로 제발 좀 나가라고 내가 결혼해야 나가야지 방을 얻었을 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아버지 아빠는 왜 나를 쫓으려고 그러냐고 그건 맞아요 왜 아빠를 장가 못 가 쫓는 거예요 장가 가라고 쫓는 거예요 저 혼자 독립 좀 하라고요 독립은 효자 얻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자리 잡는 중에 자기 혼자 독립을 해서 나가서 돈을 벌면 나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워낙 파파보이 마마보이는 아니지만 내 엄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직은 월등하게 자기 잘났어 하고 나 이래서 나가서 살 거야 이럴 만한 재미도 못 느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가서 동거를 할 처자도 없고요 맞아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나가면 조금 니가 조금 더 새로운 인생 니 자립심 독립심이 생겨서 뭐가 틀려지지 않을 거라는 건 아버지의 기대 네 맞습니다 저는 뭘 해도 혼자 있다면 외롭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그래도 니가 뭘 해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건 아버지의 기대 근데 여기서 지금 아들을 내쫓으면 독립하라고 어떻게 보면 내쫓는 거야 아들 입장에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흐트러져요 자리 잡는 중입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쫓지 마세요 장가 가라고 내쫓는 아버지야 완전 그렇게 보면 좋게 설명하면 독립심도 있고 이 정도 나이인데 남들도 크잖아 가정도 가리고 새끼도 낳고 자기의 어떤 재테크도 해서 집도 가지고 또 자기가 힘들게 또 뭐 세에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전세에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얘가 독립이야 아니라 아버지가 빗받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내줘서 그게 무슨 독립이야 따로 살자 그냥 너 힘드니까 너랑 나랑 따로 살자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 때인가 너 좀 나가라 이것밖에 더 되냐고 등 떠미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모 밑에서 조금 있고 싶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자립을 하는 중이고 자리를 잡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착해요 속을 몰라서 그렇죠 착해 그죠 착하기는 착해요 근데 착한 사람인데 나가서 상처받고 하는 것보다 인연줄에 대해서 여기는 본인의 여기서 딸을 따져올 때 할머니 우리 대준님의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말고 할머니 줄에서 좋은 처자를 고르는 중이에요 내 부모도 좀 공경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자기 능력도 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순박 가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찾으려니까 있냐고 저는요 애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조금 강한 여자가 오면 어떡했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럼 여기를 보면 증조 할머니겠죠 본인은 우리 아버님한테는 할머니이시니까 거기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나 만날 것 같으면 만났겠죠 근데 아무나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 더 근심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애라도 어렸을 때 혹하고 나타났다면 아버지가 물론 손주 자식의 귀한 걸 알겠지만 더 근심이었을 거라고 그죠? 거기서 많이 이혼을 했더라 봐 그게 하나의 제 걱정입니다 저하고 애 엄마하고 그렇죠 안심 그래서 아들 때문에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주 못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 자식이 장가 못 가서 혼자 노총각으로 늙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 분이서 조금 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에 선도 자리도 한번 추천해봐도 괜찮고 인연에 대해서 아들을 조금 그래도 조금 빨리빨리 시기가 오게끔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7월 7석이라도 이 아이 우리가 음력으로 7월 7석이라고 그래요 7월 7석나 이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사주만 올려서 조금 이렇게 기도공덕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더 빌어가면 그래도 좀 아이의 마음이 좀 기운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 7월 7석 정도까지는 아버지가 좀 빌으셔서 그래서 내 아들이 아무래도 변화되고 좀 그래도 강단 있는 여자 그리고 이상한 날라리 여자들 말고 이혼할 수 있는 여자 말고 이러다가 뿅 가 갖고 아무나 데리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하고 넘어갈까봐 또 그게 걱정이야 저는 넘어가지요 또 아들도 혹하고 넘어갈까봐 그게 또 걱정이고 아버지 딴에는 아무 여자만 데리고 오면 내가 다 해서 먹으면 집도 해주고 막 해주고 해줄 판국이야 지금 내가 새빵에서 조금방에서 살더라도 근데 그 인연을 피하라고 조상전에서 고르고 있으시고 얘가 자리를 잡는 중입니다 7월 7석 정도까지는 아이의 이름 석자 성명을 적어서 그 정도까지는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이에요 잠깐만 용사장 7월 7석까지는 아들의 사주를 좀 올려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조상에서 조금은 그래도 도움을 주면서 아이가 조금 더 강단 있게 그리고 어떤 사리판단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는 2년 어떤 그 연일 줄에서 확 닿아야 돼요 확 닿아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